대구도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반전이야 오늘 승리야 왜 지내야 이긴다고 생각하냐? 이기면 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한참 딱 웃지 마세요 진지하게 보세요 진짜 이길 거거든 우리 한참이야 이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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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지금 잤세요 방금 오빠가 진짜 보냈대요 이거 페이크 할까요 진짜야? 무슨 일이야? 뭘 봐 나는 거니까? 이거 다 보안이야! 뭐야? 야 손님 어디 갔어? 진짜요 아 아파야! 솔직히 우리 정보덕이 정섬이 오늘 다 같이 진입형에 빠진다 또 헬로 Remedy 요리 입니다. 느끼 미자 아